찬바람이 불며 낮에도 쌀쌀했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종일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포항의 한낮기온은 17.4도로 오늘 아침과 비교해서 4도밖에 차이나지 않았는데요. 북서쪽에서 계속해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포항이 11도로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 전역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순간적으로 시속 70km 이상의 돌풍이 불어드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내일은 더 따뜻한 옷차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7도에서 11도 분포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 19도, 포항과 경주 20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1도, 독도 14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그 밖의 해안에서도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동해남부 먼바다에도 풍랑경보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의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